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검역 통제,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교회 시설 내에서 모임과 취직 행위를 가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현재 교회 인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들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